그런 댓글이 있더라 기동이는 성격상 천서를 좋아해도 회사 때문에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사람들이 그 댓글을 보고 얘네가 사귀는데 일부러 말을 안 하는구나로 거의 붙여지더라고 거기다가 쟤 물타기 하지? 내 물타기 하지? 물타기가 아니에요? 너 카메라 꺼지고 혼날라 그래 여자친구한테 나만 믿고 있으라고 양이 없는데 상처랑 대역이 없어서 물에 빠져 네 나 수영 못해 나도 수영 못해 술당 못하네 맥주 빼올대요 제이가 전부 물고 있어 나는 그거 없어서 나쁘지 나 나쁘는 거 아니지 하나 둘 셋 다시 해봐 아 뒷꽃 없다며 아 뒷꽃 없다며 뭐 안 그러시는 거예요 아 뒷꽃 없다며 야 너 먹었어 혜련님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랜만에 오랜만에 볼게요 박현수와도 다이어트 중이야 저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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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토제닉 다이어트 중이야 저탕고지 키토제닉 다이어트 중이야 나는 혜련은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저탕장 사먹어도 돼 여기 찍어주세요 여기 찍어주세요 뭐라고요? 영윤진사 가서 바깥을 깔아봐 영윤진사 갈비에서 점주들을 위해서 월세를 지켜봐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우리도 없이 너네 월급 인하해도 되냐? 그게 그렇게 되냐? 그게 그렇게 되냐? 점주를 위해서 왜 그게 그렇게 되냐? 제이씨 일부러 밀지 마세요 아 이런 것까지 마세요 카메라 앞에서 정말 정말 자 이제 돌아가자 돌아가자 아 뭐야 뭐야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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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오세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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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자꾸 즐겨버려 진정 안녕! 그러면 갈비로 가시고 신메뉴로 주꾸미도 나왔대요. 그것도 아예 작가시죠? 좋아 좋아 좋아. 더 크게? 너 친구 보러 왔냐 여기? 아아... 와 기둥아! 너 앞에 재벌 중인데? 어? 구하러 왔다가 같이 죽었어. 신메뉴 먹어봐야죠. 주꾸미가 다이어트에 더 좋아. 저 주꾸미만 5인분 정도 먹어도 돼요? 주꾸미는 근데 무한 리필이 아니에요. 추가 주문인데.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주꾸미만 5인분. 저희 지금 말한 게 맞죠? 주꾸미는 추가 메뉴인데 맞아요. 저한테 맞습니다. 아 과연 밥을 준비해봤다. 그 얘기는 요리해보기 특게가 하나도 없나? 아 우리 할게. 아 두개구나? 나 잘해ogan을 해. 진짜로 하고. 야 웬만하면 너 요리 하지마라. 왜? 아니 아니 너 많이 하니까 집에서. 집에서 많이 해. 아, 집에서? 밖에서 많이 해. 우리 집에 와서 요리 좀 하지 마. 싫어. 야, 이거 맛있겠다. 야, 뭐해? 아, 잠깐만. 제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과일을 바로 들어와야 돼. 아, 이게 바로야? 어. 알았어, 지금. 그러고. 어, 될 거 같아. 대충 이런 거 같아. 맛있어? 어때? 달빈는 원래 좀 덜 입고 먹어도 돼. 오, 너무 맛있는데? 다이어트 괜찮아요? 다이어트? 나 다이어트라 했냐? 한 만저만 할게. 응. 밥 하나만 드세요. 야, 쭈꾸미 나왔다. 와. 주문하신 쭈꾸미 2분 됐습니다. 응, 맛있어? 갈비랑 같이 드시면 정말 맛있어. 와, 알려주세요. 와. 와. 양 진짜 많아. 양 진짜 많아. 와. 햄. 야, 갑자기 쭈꾸미 집에 왔어. 햄도 있네? 와, 쩔어. 소시지도 있어. 쭈갈, 쭈갈 좋아. 쭈삼이 아니면 쭈갈이네? 야, 갈비랑 같이 먹으면 즐기겠네. 응. 밥 맵, 밥 맵. 야, 밥 먹자 우리. 밥 가져오면 돼. 먹봐? 아, 민혜가 가져와. 호탄고지. 호탄고지 키토제닉 다이어트 중이야, 난. 아, 혜성은 있네. 야, 나 쌈장으로 가려줄게. 응.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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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가 많아. 먹을게. 아니, 지금도 있어. 이번에 출시된 명품기인데요. 밥이랑 드실 때 한 잔에 싸서 드셔보세요. 밥이랑 쭈꾸미랑 달비랑 같이 먹으면 돼요? 저희가 이제 운 고객인 대상으로 처음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처음 원이요? 현장이요? 아니요, 저희가 한 번부터. 이게 처음 원이겠어요? 아, 한 잔. 아, 되게 마음스럽네요. 창렬이네, 던질 뻔했네. 아, 진짜. 와, 굶은다. 맛있어? 어. 진짜 맛있다. 감사합니다. 갈라, 우리가 먹던 김장. 아니, 근데 기미, 기미 똑같지. 아이, 갈라. 엄청 잘 됐어. 적당한 김장은 적당했잖아. 근데 풍부해. 와. 어, 너무 맛있는데요? 어, 싹 다 주시면 안 돼요? 그냥 다 먹기. 아, 뭐야. 너네는. 그런 댓글 있더라. 천서를 좋아해도 회사 때문에 절대 안 그럴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댓글을 보고 얘네가 사귀는데 일부러 말을 안 하는구나로 거의 붙여지더라고. 아, 너 카메라 꺼지고 혼날라 그래 여자친구한테. 아니요, 그럼? 나만 믿고 있으라고. 막 그런 것도 있어. 나랑 이렇게 있어, 둘이. 근데 카메라가 이렇게 찍어. 아, 손잡고 있다. 아, 손잡고 있다. 아, 맞아, 맞아. 오이 오이 믿고 있었다고. 아, 야 한 번 야. 그냥 한 번 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우결 한 번 하겠다고 해. 그래 우결 한 번 찍자. 한 달 우결? 올해 안 해. 올해 안에 우결 찍자. 내가 그때 안 할 수는 없어. 왜냐면. 어차피 너 가만있지? 우결보다 더 심하게 애들이 못하게 해. 아, 여기서 한다고 안 한다고요? 올해 안에 해요. 시청자들이 진짜 원하는 한 번 해볼게요. 진짜 원하는. 하나, 둘, 셋. 넌 이제 끝났다. 이제 하는 거다. 그런 거야? 아, 제 썸네일 찍는다. 저희 우결 한 번 한 썸네일 찍는다. 아, 썸네일 이걸로 가면 돼. 네. 그럼 무슨 과연 선생님? 집 제공되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집 빌려줄게 잠깐. 나 한 달 동안 보셔야 할게. 아, 우리를 위해서. 야, 그냥 살어. 왜 빌려줘. 빌려줄게. 얼마나 턱이 없었어요. 야, 그만 먹어. 아니, 저 새끼는 밥을 얼마나 하나 줬네. 우리가 풀렸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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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먹게 돼. 오, 쭈꾸미. 쭈꾸미 쉰 메뉴 괜찮네요. 다음에 이제 우리 직원들이랑 휴식하러 옵시다. 같이 와요. 배불러. 배불러. 배불러지게 먹었다. 이러러 가요? 이러러 가지. 저 반차 쓸게요. 저도요. 저도요. 월급 반 깎아 그러면. 월급 반 깎아 그러면. 이러면. 이 분야.